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좋은 놈들만 좋고 안가는 놈들은 하나도 재미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테마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한안정 해제하는 것들 요 해제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늘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들썩들썩 할 거에요 그죠 오늘 막 뭐 적게 오른 것들은 7 8% 많이 오른 것들은 상가까지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계셔 그래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이게 멤버십에 좀 풀려다가 오늘 싱글 파이어 영상 보시고 넘어오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고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냥 좀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990원 짜리 멤버십은 드세요 나중에 종목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멤버십에서만 할 겁니다 딴건 아니고 매두기 때 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종목 보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에요 분명히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왜냐면 이게 지금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장기적인 테마에요 한번 열리게 되면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발표되자마자 오늘 갑자기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사전에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보통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뭐 m&a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이미 선침해가 다 일어나서 오늘 같은 날 빠지겠죠 근데 이제 요런 정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저희도 알기 어려우니까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매할 만한 것들 종목을 조금 추려 드리겠습니다 요 중에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래도 조금 고생하진 않겠다 그런 것들 제가 몇 개 딱 찍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면세점은 그냥 호텔실라로만 하세요 호텔실라로만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숙박이라든가 레저 그 여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관련된 거 그것들은 파라다이스 나 아난티오 둘 중에서 하세요 근데 위쪽에 있다는 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개 중에서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좋았죠 화장품도 두 개 중에서만 하세요 근데 역시나 똑같이 위쪽에 있는 게 비중을 더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요거는 이제 조금 꾼 분들만 접근 하셔야 되요 오늘 상가 나왔던 건데 마녀공장 요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하지 마셔라 내가 초보다 라고 느낌드시는 분들은 요거 접근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접근해 보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중에서 접근해 보시면 크게 손질 보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오른 것들은 17% 18% 25%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기존의 한활령 관련 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얘도 보면 빡스구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얘도 빡스죠 지금 사실상 아난티 아 얘도 뭐 죽수도 있고요 그죠 아모레퍼시피 얘도 죽수도 조금 반등한 거고 LG생활강 야 LG생활건강에 물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LG생활건강에 물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LG생활건강에 옳은 거 보세요 이거 옳은 거 이 우령주라고 해 갖고 물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아는 회사에 있던 지인도 120만원 인가 요 때 요 때 127만원 인가 요 때 팔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리신 분들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물려도 이런 자리에서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내일 막 분명히 종목 고르려고 뛰어다니실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또 막 여기저기 유튜브나 경제방송 보고 막 종목 고르실 거잖아요 그런데서 보고 고르지 마시고 또 막 애널리드를 추천하는 거 고르지 마시고 요 중에서 꼭 하세요 요 중에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 섹터가 다른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첫 번째 섹터 두번째 섹터 세번째 섹터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여행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건 왜 안해줘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잡조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처음부터 접근하지 마세요 아셨죠 요 중에서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멤버십에서는 요것들을 왜 추려서 요 종목만 제가 추천을 했는지 그건 멤버십에서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990원 짜리 가입하고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요거 관련주들 분명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멤버십을 또 따로 찍기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냥 좀 풀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준이 싫으면 여러분들 기준대로 하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가 보여드릴게요 아난티를 매매한다 나는 이 중에서 아난티를 골랐다 골랐다 그러면 자 내일 시가에 일단 1차 매수를 하시는데 시가가 뭐예요 시작갑니다 시작가 이 시작가를 사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시장가로 사야죠 시장가로 시장가로 매수를 눌러 놓으시는데 본인 전체 시대에 5분의 1만 사시는 거예요 아셨죠 5분의 1만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요 꼬리부터 여기까지를 한 몸이라고 볼게요 한 몸이라고 한 몸땡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내일 시가에 5분의 1을 샀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 요만큼 요 절반을 그어볼게요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요 절반의 반 정도 있죠 그러면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5개 정도면 20% 되겠죠 그러면 요 절반의 반 정도를 깨면 5분의 1을 더 사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절반 정도를 딱 또 터치하면 5분의 1을 더 사세요 그리고 나서 매수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양봉을 깬다 손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고 나중에 이 자리를 넘기면 그때 나머지 금액을 더 사셔도 돼요 오히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통 멤버십에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 드려요 저 비중 요절 하는 거 하고 매수하는 것까지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셔서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저도 내일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유가 있으시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늘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종목 언급된 종목으로 수익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납니다 절 뭘 믿고요 슈퍼개미 김정환 하긴 금마는 멤버십도 겁나 비싸게 받았더만 그렇죠 아무튼 990원 저한테 주셨으니까 아 이거 공짜잖아 공짜니까 공짜만큼만 믿으세요 저한테 알았죠 990원 내신 분들은 990원어치만 믿으세요 저를 알았죠 믿지 마세요 내일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저는 오늘 잠깐 이제 공부하면서 요런 종목들 추려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요렇게 종목을 추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걸 안하세요 왜 안할까요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런거 안하고 보통 뭐 봐요 유튜브 보고 종목 그쪽에 사람이 언급하면 그거 내일 매매하려고 막 손에 잡고 막 발발발 떨고 있다고 이게 나한테 수익을 주겠지 인생을 역전해 주겠지 그러다 뒤지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골라드린 종목 중에서 매매를 해보시되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만 해보세요 100만원만 아셨죠 공부하는 종목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꼭 사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지 말고 이게 또 그렇다고 돈이 안 들어가면 공부를 안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공부를 소액으로 본인 자산의 한 뭐 한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분의 1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내일 당장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금액으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공부해야 되냐 고민해 봐야 되냐 이 새끼가 왜 이 종목을 골랐을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튼 내일 또 요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저녁에 급하게 얼굴 없이 찍어서 공유 해드렸습니다 또 얼굴 나오면 또 씻고 머리 만지고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멤버십 분들한테는 보통 이게 얼굴 안 나오고 그냥 설명만 합니다 제가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제 잘생긴 얼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좀 요런 식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싱글파이에서 넘어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 맛배기로 한번 알려 드렸습니다 아무튼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꼭 안전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좀 이렇게 자기 전에 좀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내일 이 종목 매매해야지 아셨죠? 이렇게 설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들어주세요